멤버는 여덟이요? 멤버 중에 한 명 나 목소리되면 다 알아 지금 어딨어 멤버들? 아마 샵에 있을 거에요 언니 어 저희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어 그런 거 같다 김종민 선배님이랑 인사 어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 아니에요 누구게 해요? 알지 목소리 눌러면 알지 유주? 땡 언니 끊어라 끊어라 행복하세요 어 진짜 멋있어? 어이 대박이 되겠네 여보세요? 지금 김종민 선배님이 여자친구 목소리하니까 유주 언니라고 해가지고 은하 언니한테 전화했다가 언니로 이렇게 바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언니 봄이랑 가을 중에 어느 계절이 더 좋아요? 나는 가을? 은하는 어디래? 은하는 봄이래요 어 어 나랑 잘 봤는데 근데 이미 이미 은하 언니를 걷어 찾았어요 나는 은하 언니 옆에 있어요? 아아 한번 봐 잠깐 바꿔달라고 은하 언니 한 번만 바꿔주세요 여보세요? 은하야 네 사실은 네가 목소리지 유주 다시 바꿔드릴게요 저희 팀의 목소리 유주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보세요? 언니 김종민 선배님 봄을 좋아하신다고 하거든요 언니 우연히 봄을 한 소절 듣고 싶으시다는데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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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 노래 하나만 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봐 네 은하랑 풀게 좀 있어가지고 네 은하야 네 봄 노래 봄 노래 혹시 아는 거 있니? 저희 여자친구에 물 들어요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자꾸만 내 맘 그대가 계속 번져요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숨겨요 이런 노래 들어요 야 역시 은하 네가 목소리다 목소리가 청아하다 고맙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풀어 응